미국에서 수백 명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 부자들은 모두 결정은 신속히 내리고 결정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천천히 시간을 들이며 그것을 수정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결정을 내릴 때 꿈을 떼며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결정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너무도 성급하게 조치를 취했다. 나폴레온 힐은 이에 관한 많은 예를 들고 있는데 헨리 포드도 그 신뢰들 속에 포함된다. 헨리 포드가 지녔던 가장 특출한 자질 중에 하나가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신중히 천천히 시간을 들여 결정하는 능력이었다. 포드의 그러한 태도는 너무나도 단호해서 사람들로부터 너무 고집스럽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 그 유명한 자동차 모델T가 제조되었다. 디자인으로 봐서는 가장 뒤떨어진 차였지만 그 시대에 가장 실용적인 차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포드의 고문들이나 대다수의 고객들은 차의 디자인을 바꾸라고 그에게 촉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마 그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일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동차도 디자인을 바꿔서 생산되어야 하는 시대의 이전이었던 그때에는 그의 왕고한 고집 덕분에 포드가 막대한 부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당신이 내린 결정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는 그것을 따르며 밀어붙여야 한다. 정진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린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들은 언론이나 남들이 쉽게 떠드는 것을 듣고 생각을 바꿔버린다. 주위를 살펴보면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바로 이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뱉는 의견이나 농담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이다. 결정은 빠르게 하고 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라. 성취하고 싶다면 생각과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우선 확고부동한 결단력을 배워야 한다. 인생은 왕복 티켓이 주어지지 않는 편도 여행이고 좋은 기회는 다시 잡기 힘든 법이다. 기회가 왔을 때 해야 할 일을 지금 즉시하지 않고 뒤로 미루려는 습관을 가진 남자가 백만장자 되기는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법이다. 최근 우리 경제계의 신흥 가푸들로 떠오른 네이버와 NC소프트 같은 유명 벤처기업들의 CEO들도 만일 그때 할 일을 뒤로 미루어 두었다가 나중에 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조주는 나중에 하고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겨라. 지금을 최고의 기회로 삼아 눈에 띄는 대로 쏘아 댄다면 언젠가 한 발은 맞추기 마련이다. 성공은 목표와 꿈, 기대에 도달한 정도에 의해 측정되며 당신의 성공은 노력과 인내 결단력으로 결정된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인생은 결단의 연속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때로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위험한 결단을 내리는 법을 터득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인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소위 학문의 오가들은 지식만 등의 고정관념으로 해서 확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당황하거나 망설이게 되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많다. 두뇌가 명석하고 지식이 많은 이론형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갖추었어도 결단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것이 습관으로 굳으면 망망대해를 떠도는 조각배 신세로 영원히 항구에 정박하지 못할 것이다.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있는 곳에는 누군가 용감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불신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평범한 조건들을 최대한 자기 것으로 활용하여 큰 돈을 번 경우를 나는 여러 번 목격하였다. 실제로 성장과 변화는 항상 결정을 내릴 때에만 일어난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결단력이 강하다는 사실이었다. 이와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일까지 미뤄도 되는 일은 예외 없이 결코 오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보다 중요한 때는 없다. 성공하고 부자로 살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결정하고 지금 당장 판단해야 한다. 끝으로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가지이다. 1. 목표가 없다.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돌발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 그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없다. 2. 의타심이 강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참모 얼굴을 바라보는 리더들이 있다. 참모가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 3. 자칫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너무 완벽한 결과에만 집착하여 매사에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결단이 리더의 자질인 까닭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시간의 촉박함에 마음을 빼앗긴다. 아무리 급박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은 최대한 살려야 한다. 시간의 조급증을 내다가 종국에는 그 시간마저 흘려보내는 리더들도 있다. 5. 실패의 결과를 너무 두려워한다. 결단을 내릴 때마다 찬사를 듣기를 원하는 리더는 크게 성공하기 힘들다. 리더는 불합리로 포장된 합리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리더는 불합리로 포장된 합리를 볼 수 있다. 리더는 불합리로 포장된 합리를 보다